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를 UFO로 만들어서 하늘 날아다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호버모드로 이 차를 띄워놨구요 자 여기 NPC를 갖다가 뒤집어놨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 차를 저 하늘높이 띄워가지고 제가 NPC로 슈퍼점프해서 저 차에 타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최고 난이도 지금 몇번째 실패했는지 모르겠구요 자 오늘 도와줄 강아지가 필요합니다 자 저 차를 띄워줄 슈퍼점프 해줄 강아지 여기를 놓고 띵동 한번 하면은 바로 이쪽에 강아지 한마리 생기죠 총력있는 강아지죠 자 이 강아지를 건드리면은 저 차가 뜹니다 자 띄울게요 제발 자 지금 뜨고 있죠 자 제 차가 저기 떴습니다 자 이럴때 호버로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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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 떴다 여러분 지금 호버 떴어요 자 차 확인하고 차 위치 저기있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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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떼어야돼 자 차 저기있죠 제발 높이 떨어져 높이 떠라 더 높이 더 높이 더 더 높이 떠야돼 제발 안돼 안돼 더 높이 더 높이 됐다 여러분 저기 차가 호버로 떠있는것까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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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차 있는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차가 떠있는 상태죠 제발 떠있는거야 땅에 있는거야 잠깐만요 차가 떠있는거 맞죠 어..끝 잠깐만요 제발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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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다. 여러분. 여러분 지금 UFO로 떠있는 차로 왔습니다 지금 이 차는 공중에 떠있고요 자 이 차 탈 수 있을까? 자 운전석이 운전석은 이쪽입니다 차 버튼 어디 있는지? 차 버튼 여기 있죠 잠깐만요 빨리 눌러야 됩니다 탈 수 있을까? 탔다 탔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운전시트 상공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호보모드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와 잠깐만 나도 놀랍다 자 날 수가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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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상자 성공상자 무슨 성공상자요? 그 자공자 노래도 응? 아 거기까진 안됩니다 이게 거기 훨씬 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엄청나게 높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게 호봉으로 기능으로는 안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진짜 어렵다 솔직히 이 영상 몇 번 만에 한 거거든요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우와 우와 잠깐만 이쪽으로 쭉 가볼까 그게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놀이터로 자동차 놀이터로 한번 가볼까요 과연 그 산 꼭대기 선물 상자 받을 수 있을까 자 자동차 놀이터가 여러분 안 보인다 내비 없나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내비 찍겠습니다 내비 내비 찍고 자 자동차 놀이터 어딨냐 안 만들었어 야 제작자 왜 자동차 놀이터 안 만들었어 잠깐만 위치 어디야 자 자동차 놀이터 저쪽입니다 방향을 자 이쪽으로 해서 아 반대다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우와 지금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저쪽 좀 있네 저쪽 네 이쪽으로 길 따라서 갈게요 우와 우와 밑에 차들 봐 우와 진짜 이거 엄청나가 호불호 엄청나게 다양한 거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어렵죠 우와 건물 잘하면은 이거 건물 꼭대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원래 속도 좀 높아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 높이면은 3D 운전교실 비행기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속도 속도 아니 이거 이거 원래 허브 속도가 똑같지 않아요? 이게 지금 너무 높아서 비행기도 원래 높은데 날면은 속도가 느려 느리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지금 우와 나 비행기보다 더 높이 날라온 것도 처음이네 자 지금 자동차 놀이터 옥상 선물 상자에 있는 옥상까지 와 예 여러분 안됩니다 잠깐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떴어 잠깐만 스톱 과연 지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와 나 잠깐이나마 UFO를 했습니다 나 또 UFO 가고 싶어 UFO 가고 싶다고 슈퍼점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제발 어? 뭐지? 여기 가봐 빨리 가봐 될 뻔했는데 무한의 세계 자 탈출해 탈출 자 어디갔어? 야 탈출도 안돼 사람 탈출도 못해 네 여러분 오늘 날고있어 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도전을 해봤는데 와 아슬아슬게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와 시속 470km 500km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500km 와아 지금 600km 시속 600km로 무한의 세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eich 32 32 32 3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